이 곡은 지금 작곡가분이 와 계시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소개 안 드리고 한번 드려보실게요 원래 이 곡이 그 작곡가분의 2집 앨범인 모멘타 블루라는 곡의 블루 왈츠 라는 곡이에요 이거를 제가 듣고 또 제가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아서 이 곡을 혹시 첼로 바꿔서 해보면 또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조금 더 첼로로 바꾸면서 조금 더 느낌이 완전히 저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여러분도 듣고 좀 기억이 나시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 들어가서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느낌이 좀 더 새롭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연이 월치라는 곡이고요 좀 듣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좀 이렇게 내가 좀 했었던 리서치라는 생각이 살짝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저지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가끔씩 그런 감정을 좀 이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곡을 들으시는 그 한 정말 2, 3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동안 많이라도 좀 그 어딘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서사오르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좋으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순간만이라고 마음껏 심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이 월치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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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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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동하십 BM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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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